안녕하세요. 물감나라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인천 9월동 오피스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천대 기병원이라는 탄탄한 직장 수요와 각종 관공사와 업무용 길딩들이 모여있어 오피스텔 거주민의 품박힘이 거의 없는 주거와 업무가 겸비된 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권 중 워킹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어 점심시간이면 유동인구의 풍부함을 보일 수 있으며 젊은층이 주거주요로 인한 전역 상권의 주요도 풍부한 입지에 있는 상가입니다. 근양면적 48.25제곱미터, 전역면적 30.73제곱미터로 2013년대 지하 4층 지상 18층으로 준공된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있으며 구조는 철균, 콘크리트 구조, 물도는 근린생활주절로 되어 있는 공시가제곱미터당 289만 5천원의 상가입니다. 매매가격은 4억 1천만원입니다. 현재 카페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0만원으로 임대 중인 곳으로 연수익 1,800만원 나오는 수익률 4.61%의 상가입니다. 소비적 강한 젊은층이 거주하는 78세대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로 주변 오피셀 수요와 함께 공실없는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카페들이 밀집된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하는 만큼 수요도 풍부한 상권에 있는 상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